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두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해가 저물어갑니다 세월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에 두 번째인가요 방문했을 때 그 유족 당시로는 실종자 가족이었죠 한 번 어머니를 어깨로 어깨를 깨어내면서 위로하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의 성함은 박순미씨인데요 수빈이 엄마였습니다 이 박순미씨는 지난 22일 아들 수빈이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평택 서우공원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낙고람을 어루만지며 절대로 저성으로 떠나지 말고 너희를 이 자리는 대통령과 정치권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하필 왜 저를 붙잡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하셨습니까 당시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던 내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라고 수빈이 엄마 박순미씨는 반문합니다 언제든 또 만나자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은 저는 정상적인 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면모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백목항에 두 번 제가 갔을 때 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서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언제든지 다시 만나자 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이들이 청와대 앞에서 동성을 할 때도 얼굴 하나 비치지 않았고 더욱이 국회 앞에서 농성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천아버지조차 않았습니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예 이런 대통령 참 나라의 불행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하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은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1팩 800g에 7천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은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원에 208만원을 더해서 285만원을 주는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앞에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여러분 OECD국가중 공적연금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소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우울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수고로만 아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로구의회의 사례를 오늘 라디오 평화의 첫 기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구의회에서 구로구의회에서 예산도 없는데 구의원들 개인연구실을 만들겠다고 몇억은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 구의원 중에서요 진보정광 소속의 한 구의원이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가 무슨 개인연구실이 필요하냐 그것도 몇억이나 들여서 차라리 그 돈으로 보육이나 기타 소외계층 돕는데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돕지도 않는 그런 데에 예산을 배정하자 그런 운동을 펼쳐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저는 이런 걸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진짜 독립영화감독이 있다면 구로구의회의 이 사례를 영화로 만들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의원의 개인연구실 예산을 백조화시킨 것은 결국 주민참여의 힘이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구의원 15명보다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길 바라는 주민들 힘이 더 셌다 3억 4천6백만 원을 들여 개인사무실을 만들기로 했던 서울시 구로구의회가 줄기찬 반대운동에 계획을 백지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돈은 어린이 보육과 안전한 학교 급식 예산으로 돌아가게 됐다 구로구의회가 개별 의원실 설치를 추진한 것은 지난 7월부터입니다 물론 서울시내 자치구 수십 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개인연구실이 있는 구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무려 3억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개별 의원실 설치를 추진했던 겁니다 구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16명의 개인사무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가구 가전제품 구입명목으로 3억 4천6백만 원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단위로 배정된 방을 쓰던 구의원 15명 찬성합니다 다만 딱 한 명이 반대합니다 소선인 김희서 의원인데요 노동당입니다 노동당 진보정당이 왜 필요한지 이런 대목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15명의 의원들 어느 당 소속이겠습니까 포나마나 새누리당 아니면 최정치 민주연합 소속일 겁니다 우리 사무실 개인연구실 만들고 거기에 가구 넣고 가전제품 넣고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상임위 단위로 지금 방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개별로 쪼개가지고 하는데 리모델링하다가 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억 4천6백만 원을 쓰자는데 구의원 16명 중에서 15명이 찬성했고 딱 한 명 반대했던 겁니다 노동당 소속입니다 서울의 유일한 진보정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인 김희서 의원 학교 책상 바꿀 돈도 없는데 의원방을 만드는 예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라면서 거리로 났습니다 김희서 의원의 지역구인 오류동 그리고 수국북 유권자가 3만여 명인데 이런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 1만 5천 불을 찍어서 거의 선거운동 수준의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열심히였다는 그의 활동에 주민들도 동참했다 최고의 홍보수단은 학년별 반별 학부모방 마을공동체방 등 그물망처럼 조직된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였다 천황초등학교 교통놀이봉사대 대표 김명숙 씨는 10여 곳에 글을 올렸다 아파트 우편함에 김의원 의정보고서를 꽂아두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원들에게 마음을 돌려달라며 장미꽃을 나눠줬다 이어진 구정질문을 방청하며 구의원들에게 눈빛 레이저를 쐈다 김 씨는 어제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갖춰달라고 구청에 찾아간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 의원사무실 만드는데 돈을 쓰는 게 전혀 납득이 안 된다고도 했다 네 1월부터 고작 6건의 글이 올라왔던 구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의 바란다 게시판에는 예산안이 상정된 지난 11월 20일 이후 의원실 신설 반대글이 30여 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김명조 구로구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의 개인별 의원실이 있고 정책연구개발과 조례 발의를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립니다 또한 의원실 조성예산을 복지에 사용하자는 김희서 의원의 의견은 주민들로 하여 나라가 베풀어주는 것만 챙기는 또 하나의 복지 폐해의 위해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강가했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채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방귀께나 낀다는 돈 좀 있다는 인간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복지 무임성차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부 없지는 않죠 그러나 세상에 법을 만들어놓고 뭐 뭐든 하더라도 1% 일탈자들은 생기는 겁니다 그 소수의 일탈자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확대가장해서 그러한 시도자체를 봉시하는 수법 많이 봤던 수법들이죠 그러나 항의전화 등 민원이 빗발치자 찬성의원 15명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결국 지난 12일 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원실 설치 예산이 사라졌다 대신 비서울형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1억 2,550만원 방사능 안전급식 시범학교 운영 등에 1억 5천만원 노인정 개보수에 7천만원이 증액됐다 시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아니 상임위별로 구의원들이 있으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상임위별로 딱 나눠진 걸 갖다가 다시 개별로 쪼개가지고 개별공간을 갖겠다는데 예산을 무려 3억 4,500만원에 투입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도 웃기는 건데요 그 예산이 없어짐으로써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1억 2,500만원이 더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방사능 안전급식 시범학교 운영에도 1억 5천만원 그리고 제일 꼴배기 싫은 것은 아마 거기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았을 그 노인녀들을 위한 노인정 개보수에도 7천만원이나 예산이 정액이 됩니다 주민들의 단결이 언제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8천명의 서명을 받아서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방사능 안전 급식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불안을 풀뿌리 정체로 연결한 것입니다 혁신학교인 천황초등학교 등교길 안전문제 해소와 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협동조합활동 역시 참여의식을 끌어올렸습니다 얘기엔 또 협동조합활동이 들어갑니다 세월호 참사 뒤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했습니다 김희서 의원은 구의회 내에서는 15대 1위였지만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43만 명의 주민들이 있었기에 다른 의원들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주민들이 일어서면 그 주민들로부터 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도 결국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방사능 안전 급식조례 운동에 참여한 황정임 씨는 그전에는 맡겨놓으면 잘해주겠지 했었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면서 우리 동네는 한부모 가정 등 복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장 없어도 되는 의원실보다는 꼭 필요한 복지에 예산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오류동 아파트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서진미 씨는 사무실이 필요했다면 주민들에게 먼저 물었어야 했다 지역구가 넓지도 않은 만큼 구의원들이 어떤 사안이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일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서진미 씨의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무실이 필요했다면 주민들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지역구가 넓지도 않은데 구의원들이 주민들과 소통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소통을 안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회 풍조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온갖 욕을 들어먹어가면서 심지어는 검사 일개 검사들하고까지 평검사고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 풍조가 그렇게 소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풍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맹박 때부터는 단절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권력 기반이 위협을 받는데 소통을 하겠습니까 박근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을 못하는 이유는 소통을 하는 순간 그 자신의 숨겨놓았던 그 적나라한 저질성이 그대로 폭로되고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대통령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 소통을 하겠어요 그래서 소통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선택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바로 저희들이 일어서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똑똑한 의료소비자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진료를 합니다 과잉진료는 평생 희위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학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함께 힘을 모아 의료영리와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소비자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아이다앤님 초합원 가입 출제분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천손민족님 그리고 인천 서구의 고구마 쓰리님 경기 의정부시의 카라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제분 다윈은 안하셨네요 대전동구 남월동의 상윤엄마님 조합원 가입 출제분 다윈 감사드립니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쫑돌님 조합원 가입 하셨습니다 출제분 다윈은 안하신 걸로 나와있네요 그리고 아니마 흉가님 조합원 가입 출제분 다윈 감사드립니다 인천 서구 경서동의 차도녀님 차도녀님 조합원 가입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제이와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광명시 광명 7동의 애니마투스님 조합원 가입 출제분 납입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오르동의 초등학교는 뭐냐라고 여쭤보신 질문하신 분 계셨는데요 천황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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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학교라고 합니다 혁신학교 아마 그 지역에 구로구이 오르동 쪽이죠 혁신학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참으로 그 심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새누리당은 뭘 했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뒤 우파일각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진보당 해산 문제에 몸을 사렸다는 불만 때문이다 이들이 숨은 주역으로 떠받드는 이는 따로 있다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으로 진보당 해산을 청원했던 고영주 변호사다 그는 영화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불임사건을 수사한 공안검사 출신이다 소위 종복콘서트를 둘러싼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일부 인사들이 편향된 경험을 북한 실상인양 왜곡 과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전국순회 토크콘서트를 겨냥해 날선 비판을 했다 하지만 닷새 전 전북 익산의 토크콘서트에서 벌어진 폭발물 투척 테러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권력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은 다양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일 겁니다 검찰 검찰이 권력의 신여가 되면 나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1차도 안 걸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수사하고 그리고 엉뚱한 걸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무조건 기소를 합니다 나중에 무죄를 받던 말은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출발부터 스텝 꼬였습니다 코드 안 맞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문이었습니다 김진태 총장 취임 후 검찰은 충실한 칼로 돌아왔지만 바로 이 때문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륜의 국정개입 의혹 수사가 바로 대표적 사례죠 박한천 경전과 조응천 전공직기관 비서관 이른바 양천의 자작극이라는 결과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검찰 수사를 불신한다는 응답이 무려 50%에서 60%에 이릅니다 정권의 위기를 한때나마 효과적으로 방황한 곳은 남자준 전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로 시끄러울 때 남북정상회담 회의로 공개 그리고 이슥기 내란 업무 혐의 발표로 국면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간첩사건 정거조작이 드러나면서 정권의 칼로서 회용성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대통령이 믿을 것은 청와대 참모뿐일까요 이 또한 정륜의 문건이 발목을 잡습니다 실정법 위반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와대 참모들이 근려감토를 벌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던 기춘 대원 문건마저 문거리 3인방에 밀린 바지 실장이라는 동정론이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구석이었던 검찰 신뢰를 잃고 다음에 국정원 역시 마찬가지 청와대 참모 그 막강하다는 기춘 대원구도 알고보니까 바지사장이었어요 바지사장 자 이런 판국인이 대통령은 외로워졌다 취약해졌다 우파 내에서도 소수인 애국 진영에 의존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단원고 학생전원구조 오보를 옹호한 고영주 변호사가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이 되는 황당한 사태는 이런 데서 연유한다 그럼에도 좌파든 우파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폭력이다 신은미 황선콘서트가 실정법 위반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탈북자 출신인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는 현대판 종북 마녀사냥의 대표적 사례라 했다 다만 위법이라 해도 국가 아닌 개인이 응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게 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 세력이 되풀이한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다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은 테러를 외면함으로써 나쁜 신호를 줬다 그러게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실정자 혹은 피해자 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아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스스로 자력구제한다는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대해왔던 인간들입니다 신호미 황선콘서트가 실정법 위반인지는 변론으로 합시다 탈북자 출신인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마저 이거는 현대판 종북 마녀사장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종북이라고 볼 수 없죠 북한에 대한 실상을 그대로 얘기해주는 것 뿐입니다 야튼 종북이든 아니든 위법성은 변론으로 칩시다 그러나 만약 위법이라서는 치더라도 그 단죄는 법에 의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황산을 뿌리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음보를 지시해야 될 박근혜 대통령 얘기해서 이런 망고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야말로 니펜내펜에 따라서 뭐든지 잣대가 달아질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악슬례를 남긴 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법 이외의 철퇴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법 이외의 철퇴를 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말을 들으면 법을 여기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식의 신호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유신의 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검찰과 경찰은 진보당 당원은 물론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리거나 벽에 낙서한 사람까지 잡아 넣을 태세다 검경의 공안수사는 상당 부분이 극우단체 인사의 고발에 기댄 청부공안이다 당장은 이런 공안 통치가 효과적일 게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은 5년짜리 비정규직이다 내년 8월 25일 임기의 절반이 꺾이는 순간 넉넉잡아 2016년 4월 총선이 끝나는 순간 대통령은 레임덕 신세가 된다 시민 불복종은 트렌드가 되고 공안통치는 조롱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당 해산결정에서 대역행위 불사의 결단까지 동원했던 헌재가 지켜줄 거라고 시인 김수영은 바람보다 빨리 눕는 게 풀이라 했지만 헌재는 다른 누구보다 빨리 누울 것이다 개들이 제일 먼저 눕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합니다 진보당 해산이 반갑다고 역사적 결정 운운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 라는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정윤회 씨 의혹이 불거지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왠지 박근혜 총장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들립니다 암덩어리 단두대 찌라시 같은 표현도 나섭니다 초조함의 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이상돈 중앙대 명예기수처럼 대선 국면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왔던 그런 사람마저 지각 있는 지지자들이라면 환매를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휘둘러야 할 칼날은 시원치 않은데 그렇다고 인기 내내 청부공안의 의지에 정권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제 국제시장을 언급하면서 애국심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영화나 보고 그따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20세기를 다룬 국제시장도 좋지만 가족들끼리 왜 이래라든지 무한도전을 통해서 21세기적 감수성이라도 좀 키우십시오 국정운영을 위해서든 아니면 지지율 방어를 위해서든 말입니다 라고 경향신문의 김민하 논술위원이 질타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질타의 얘기들을 청취자로 전달해 드리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 앞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참여가 작은 국의회의 일을 바꿨듯이 바로 시민들의 참여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 참 다사단한 했습니다 네 지금 내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Let's go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 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도시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약간 늦긴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었을 때 그 다음날 조중동의 일면 제목 보면요 헌법재판소와 헌법을 동일시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이 무슨 종북정당을 심판했다는 동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란 말과 동의가 되려면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존처럼 박근혜의 말 잘 듣는 그야말로 충경같은 사람들을 특히 헌법재판소장 박머식이든가 하여튼 그 양반 그 이력들을 보면 참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골라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는지 정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7년 전부터 업무를 꾸민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8명의 이력은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 한겨레 논설주관인 성한표 선생님이 한겨레신문 미디어 전망대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을 동일시한 조중동 수고언론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결정한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요 근거는 이석기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석기 사건은 아직 법적으로 완결된 사건이 아니다 이석기 의원은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선고를 받고 최종시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에 주요한 근거로 활용됐던 이석기 사건은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통합진보당이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위를 전복하고 집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헌재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는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입증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주요 근거 그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내란음모 때문에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사건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란음모가 이미 고등법원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헌법재판소가 뭐가 그리 바빠가지고 아직 대법원에서 결정도 안 난 사건을 근거로 정당을 해산시킵니까 말을 안 되는 얘기죠 이밖에도 헌재의 정당해상결정에는 해명되어야 될 숱한 의문점과 모순들이 늘려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런 숱한 의문점과 모순들이 늘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오히려 언론이라면 아니 아직 대법에서 최종 판결도 안 내렸는데 헌법재판소 왜 판결 이게 제목이 해야 됩니다 그거야 박근혜의 일병구학이죠 정년에부터 시작된 십상시에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12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뇌문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언론이 헌재의 결정을 보도할 때는 제기될 수 있는 의문들과 모순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도한 보수계열 신문들의 20일치 지면은 헌재 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해 균형잡힌 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마음 놓고 헌재의 위협을 찬양하는 기사로 도배했다 특히 조중동이라는 복합맹사에 의해 한몫금으로 인식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일면 편집은 역사에 남을 사실 왜곡을 자행합니다 세 신문이 모두 일면에 통단 제목을 달아 이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다룬 것은 뭐 당연한 뉴스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중앙일보는 종북에 대한 헌법의 반격 동아일보는 자유민주 헌법 종북을 해산하다 라고 제목을 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하건 종북에 대해 반격했다고 하건 종북을 해산했다고 하건 그거는 그 편집자의 편향된 역사의식 그리고 잘못된 현실인색에 관한 것으로서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굳이 시비까지 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목이 한결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헌법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헌법과 동일시했다는 것은 편집자의 심각한 인식장애의 결과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성역하기 위한 의도적인 사실요혹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간혹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마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과 동일시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니 박근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까 어쩌면 박근혜의 이런 얄팍한 형태들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것인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관 개인의 법률해석을 다섯일로 집약시키는 것일 뿐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 그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제복을 달았겠습니까 마치 헌법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그 잘못된 결정 박근혜 일병을 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인 그 뇌물을 마치 역사적인 판매들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기술이고 국민들의 눈을 쏘기기 위한 언론기술자들의 악독한 스킬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헌재의 정당해산심판권은 헌법 111조 1항의 3 정당의 해산심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에는 해산요건 등 정당해산과 관련된 어떤 규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정치 역사의식이 요구된다 대통령이 집권당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 대법원장의 임명권도 가진 대통령중심제에서 재판관 9명 중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도록 한 헌법규정에 대한 토론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판받고 검증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이 일을 이 일을 이 일을 맡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권한이자 의무다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정말로 언론의 권한이자 의무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 언론들 수구 언론들은 그 언론의 역할과 그 의무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그야말로 박근혜로 대변되는 1% 이 기득권 세력들을 위해서 사실마저 왜곡하고 그리고 역사에 범죄를 짓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언론폭력집단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테니 월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방송을 시작하고 받는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 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비정규직을 해소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비정규직을 오히려 느리는 그런 대책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국일보의 사설 비정규직을 느리는 비정규직 대책 노도 사도 반대한다는 사설을 소개드립니다 정부가 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공약한 지 2년 만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35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본인이 원할 경우 최장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를 안건으로 보고하고 논의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참여한 한국노총과 불참한 민주노총 모두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도 비정규직 고용규제만 강화한 대책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이라고 자평합니다 이 정권은 맨날 그렇게 자기만 칭찬을 해요 하지만 학교와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대책이 미흡한 데다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로 대래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을 늘리면 지금 2년 정도 비정규직 쓰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기업들이 얼씨구나 하고 중단할 겁니다 4년 동안 할 수 있는데 왜 2년만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습니까 게다가 그 대가로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시키면 결국은 정규직의 숫자는 더 줄어들고 비정규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이걸 찬성하겠습니까 물론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지금은 1년이긴 합니다만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간 연장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임금의 10%인 이직수당까지 주도록 하고 계약갱신 횟수를 2년의 3매로 제한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법규를 무시한 온갖 편법이 행행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설치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마당에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릴 경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역효과 낼 수 있습니다 4년을 이래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법을 지켜서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던 기업들까지 기간 연장에 나설 것이 뻔합니다 실제로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기업의 정규직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간 연장 4년에 다 반대했습니다 이따위를 대책이라고 내놓고 자화자찬하는 정부 꼬락선의를 보면 결국은 꼭대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비핵이 무효다는 생각이 운덩불덩 듭니다 그리고 이미 잘못 뽑아 놓은 꼭대기 견제라도 하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민들이 참여하고 모두가 소리 높여서 반대를 외쳐야만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라디오 편 마칩니다 2014년 참 다사단한 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부작량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 라디오는 국민 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도시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구독해 주신 구독해주세요 베이징 사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